오늘 만장이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 전부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2차전지와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기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KTV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레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네오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서진 시스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장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부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기사라든지 헤드라인들을 보면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동안 오미크론 우려가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거나 더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비슷한 수로 계속 나오고 있죠. 오미크론은 사실은 증시에 미치는 견수가 아니라 이제는 상수가 됐습니다. 코로나는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냥 마이너스의 상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그럼 왜 상승을 했냐라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4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사회지출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요. 태양관과 2차전지 업종들이 전기차 업종들이 그러면서 상승을 했죠. 이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 태양관과 2차전지 사회지출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율이 한 70% 정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적 시즌에 좋은 경향을 좋은 주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제는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죠. 12월 말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마감이 되는 달입니다. 발표는 몇 개월 뒤에 하겠지만 그러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낮아져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사실은 좋을 거라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분기 후반까지 12월 말까지 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진다라는 포인트보다는 원래 나빴는데 더 좋아진다라는 포인트가 사실은 주가 상승에는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 열어보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가가 반등하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증시가 좀 겹치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이런 섹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미국 증시가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 국내 증시에도 3천선 넘어서면 좀 부담을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어서 실적 기대되는 섹터로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 그런 섹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규 대표님도 연결이 됐네요. 그럼 계속해서 화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최근에, 최근 뿐만이 아니라 올해 들어 자동차주가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업황 기대감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섹터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올해 9월이나 10월부터 동남아 쪽에서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면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보니까, 기사를 좀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대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2023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기업들이 그런 2021년도 실적 대비,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따른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실적 악화 정도가 굉장히 미비한 편이고 실제로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한 매출을 많이 줄이고 다른 나라를 통한 매출을 늘리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런 전략이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20%가 작년 대비 늘어났고 영업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일반 자동차들 중에서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현대와 기아의 공격적인 투자가 단행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가 어제 오늘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지금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불안을 야기했었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었던 이런 수요가 내년으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섹터들, 반도체가 사실 대표적이었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뚜껑 열어보니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점색의 점유율, 역시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중점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지출법안 통과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되면서 우려감들이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던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업종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다음에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기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기하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EV6를 비롯해서 유럽에 대한 매출이 2022년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기하 같은 경우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PR 기준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기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